2019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가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공모 내용은 함께 만드는 평화통일, 함께 누리는 평화 번영을 주제로 한 창작물이며 공모 분야는 유튜브 콘텐츠, 네이밍 슬로건 등 정책 브랜드, 웹툰시, 수필 등 스토리텔링입니다. 지역이나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평화통일 관련 경험담, 에피소드, 아이디어 등을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작 21편에는 총 상금 1,530만 원이 주어집니다.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 심사, 온라인 시민 투표 등을 통해 선발하며 오는 7월 2일부터 5일 서울시청 본관 1층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수상작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공식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 향후 시민 방북단 구성 시 우선 참여 기회도 줄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손안의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